무지개웅 무지개 워상 세븐 ER 그녀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sang 한빈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로 첫매요 실물로 네 진짜 네 네, 어우 피부가 화사하신데요? 피부 되게 좋으신데요. 그럼 게임은 좀 해보셨나요? 네, 오늘 게임 우리 같이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PC방을 봤어요. 어, 진짜? PC방을 봐서 연습을 하는데 또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자신 있습니다. 써드헛드 게임 내에 사실 강리경 씨 캐릭터 라디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. 네.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오빠 싫어, 오빠 싫어. 아아... 아아... 박숨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전에서 왔고요. 누나 보고 싶어서 5시에 출발했어요. 대전에서 오신 5시에 출발하신 분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품이 넓으신 분이죠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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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영화 뷰티 인사이드처럼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누구의 모습으로 되어 보고 싶나요?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. 성공한 네, 보참서치 같은 네? 얼마 전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. 여러분? 로봇들 뒤로. 네 로봇들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. 네 저도요. 내가 그렇게 들고 만드겠구나. 강민경 씨 한 6분이 나와요. 불러와야 돼. 제 앞에 강민경이 있습니다. 강민경 씨 혼자 남았어요. 강민경 씨가 세이브했어요. 로봇 좋아. 나이스 좋아. 좋아. 내가 아깝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레전TV. 제가 싸인 CD 그냥 드릴 수 있는데. 아 그래요? 아 졌어도? 짜증이 나네요. 어떻게 게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같이 해보니까. 아쉽고요. 집에 가서 또 할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약간 물이 올랐을 때 관둔 것 같아서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킵 미어 굿 베이비 베이비 지금 바로 전화죠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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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네 여러분. 네 오늘 퍼스트 하신. 아직 안 왔습니다. 아직 안 왔습니다.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. 어렵게 해주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.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쏘은어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. 게임에서 만나면 반갑게 니네 주시고. 많이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강민경 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